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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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 지속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소 유럽 시장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조금 부진함에 빠졌다는 것들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일본도 올해 연초부터 상당히 강세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것은 일본 아베 정부 역시 법인세 감면에 대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현재 밸류에이션의 논쟁에서 비껴갈 만한 정책적 이슈가 있다는 점 등은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미국과 유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전히 확장적인 통화 정책, 마이너스 금리 정책과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여지는 것은 많지만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유동성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의 밸류에이션 논쟁, 물론 아직은 저평가의 어떤 영역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고 이런 상황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익 모멘텀이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원화 강세가 조금씩 심화되는 모습 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적이 조금씩 커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의구심으로 바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해당되는 나라들에 대해서 다소 좀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뭔가 오르고 나면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고 그거를 다소 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글로벌 경제와 자산시장에 대한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유동성 환경과 새로운 어떤 효율적 환경 속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다소 좀 시장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선을 긋기보다 가급적 참여율을 높여서 그 흐름을 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자산시장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팩트였습니다.